수부자여, 자네들의 실력을 시험받게 될 것을 시작하기에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,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을 함락시켰군, 자네 편이 어두웬트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A 거점이 점령됐군 상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군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, 자네 편이 어두웬트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B 거점이 점령됐군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, 자네 편이 어두웬트지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A 거점이 점령됐군 상대와의 교차가 더 벌어졌지만, 아직 따라잡을 수 있네 C 거점이 점령돼 늑대의 울음소리가 난다고 끝난 건 아닐세 긴장을 풀지 말게 C 거점이 점령돼 C 거점이 점령돼 B 거점이 점령돼 C 거점이 점령돼 B 거점이 점령돼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함께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 B 거점을 함락시켜 아군이 거점 얻어낸 수지를 받았네 자넨 강한 전사로군 A 거점이 점령됐군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이 거점을 함락시켜보기 거점 무게가 전해될 걸세 C 거점이 점령되었군 B 거점이 점령되었군 B 거점이 점령되었군 B 거점이 점령되었군 워스터림 quand TOB K-1 B-1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세. A 거점이 적용됐군. 5분 남았네. 모두 함께하는군. 강철 군주들처럼 말이지. C 거점을 함락시켰군.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걸세. B 거점이 점령됐군. A 거점을 함락시켰는데 거점 얻어낸 디지를 차지했군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불꽃이 살아났네. 늑대들을 사령토로 보내기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불꽃이 살아났네. 찾아들었네. 싸움토록 돌아갈 시간이야. 적군이 네 거점을 차지했네. 상대편에게 당했어.